해피 뉴 이어 개묘현 검은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세우며 희망찬 시작을 열어가고 계실텐데요. 지난 2일 열린 신년하례회에서는 구성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화상연결을 통해 모인 SK머티리얼즈 계열 임원 전원이 신년계획과 덕담을 나누었는데요. 이어 이용욱 사장과 이규원 사장이 서울사무소 구성원을 찾아 지난 한 해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려울 때 매니지먼트 체계도 강화하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우리 구성원 모두 도전적이고 욕창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되게 어렵긴 하지만 지금 갖고 계신 계획들 제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가 체력이 강해지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성원들의 컨피던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전히 저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슬쩍 달성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동력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성원들 행복 더 크게 해줄 수 있다고 회사는 자신감을 믿는 거고 구성원들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리더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토끼에 깜짝깜짝 잘 뛰어보시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시작을 가슴에 품고 한 단계 도약하는 새해를 열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